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재병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우리의 또 부족한 것들 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강구하는 모든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다음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도록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자라나기를 원하며 세워주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를 갈급하며 승리 가운데서 정인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작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48편입니다 10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09페이지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148편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믄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들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10편의 146편 147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찬양의 시 할렐루야 10편이라고 불려지는 10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편 10편 146편에서 150편의 5편 중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46편 147편과는 다른 148편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46편 147편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 찬양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47편은 이제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며 거기 가운데에 찬양할 대상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10군데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10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10번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 10, 완벽한 숫자 완벽한 숫자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8편은 찬양의 주제 또 찬양의 횟수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벽하시며 완전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 찬양의 대상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찬양이 완벽하게 완전한 찬양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 있는 피조물과 생명 없는 피조물 그리고 이성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피조물 그리고 그에 다스리는 모든 만물들이 찬양해야 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먼저 하늘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이 하늘 위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1, 2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요하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공간을 지칭하며 높은 데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위 인간의 한계를 뛰어난 그 위 우주보다 더 높은 우주 우주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높은 공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존재의 모든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들 이러한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시인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천사의 천사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군대 영적인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시인의 어떠한 숭배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어떠한 두려워해야 하고 시인이 어떤 다른 존재를 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어왔던 미신적인 존재 귀신과 이방신들 그리고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러한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나 피조물 받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들을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때로는 재수 없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존재는 바로 완벽하게 찬양해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섬겼던 신들의 대상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국가들은 해, 태양을 숭배하였으며 애굽의 왕들도 태양처럼 태양을 두고 숭배하였고 그들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왕들이 죽으면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였으며 또 달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풍요로운 신들, 음란한 신들, 여인의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달을 섬겼던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역에 있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찬양해야 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위에 궁창 그것도 천지 창조 때의 궁창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 명령 받으셨고 그리고 천지 창조 때의 지연받으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피하지 못할 명령으로 그 운행,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군대들, 해와 달, 별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서려 가시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조차도 영적인 어떠한 존재조차도 또한 자연의 극한 이치대로 움직이는 극한 자연들조차도 하나님에 따라 운행되어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행되어 갑니다 이것이 신의 고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섬기는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생각, 위의 생각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4절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와를 찬양해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가지 광평과 산들과 산과 과수와 백항목과 좋은 나무들과 짐승들과 가축과 기능극과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라는 단어는 또 사탄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다의 괴물 또는 큰 물고기 또 영어성경에서는 용과 큰 바다 생물 그리고 바다의 괴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질병이 될 것이며 때로는 또 자연적인 현상이 될 것이며 때로는 앞길을 모르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연약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조차도 두려움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물과 바다는 두려움이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생물조차도 바다조차도 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과 번개와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들도 동일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지구 곳곳에 많은 물들이 일어나 중국의 일부 지역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노아의 홍수만큼 그보다 되지 않겠지만 그런 물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재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찬양의 존재 우리가 그렇게 여겨왔던 그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였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 그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덕과 과일나무 백경목 짐승 가축 기는 동물들과 나는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이 지구 위에 우리가 따는 세상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신비롭게 여겨지고 그저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저 두려움 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찬양해야 하는 존재 완벽하게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완벽한 찬양 드리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모든 것을 안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만 드려야 하는 존재로 찬양을 높여야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신의 고백처럼 오늘도 고백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이하는 더욱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속한 것들 하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지만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 창조물 속에 있는 그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특별히 11절에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앞에 있는 단상에 있는 마이크조차도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피아노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목소리를 내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손과 발이 그저 물건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만 가는 그러한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손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며 발걸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여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만 하나님 되며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대상이며 하나님만 완벽한 신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천지의 모든 것보다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신은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는 하나님 옆에 어느 중간쯤 권력을 하나님 옆에 중간쯤 재산을 하나님 옆에 어느 정도쯤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놓고 그렇게 높여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또 나아가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자존감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옆에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 홀로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인은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 눈, 안개, 짐승들, 새들, 왕들, 노인과 아이들 총 서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정하는 모든 모든 피조물 그 위에 찬양받으실 존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그냥 부족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강건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크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뿔은 힘과 영광과 승리,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나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우리들을 들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또 사막의 그 바위에서 물을 내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또한 자년들도 또한 사람들도 찬양해라 그것은 시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감정으로 넘쳐나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조차 다스리시고 그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지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찬양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숲속에 산책을 가면 여러가지 새들이 노래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풀들이 그 새와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존재로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또 그렇게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들로 찬양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높여 구원의 불로 높이며 승리의 불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삶을 드러내주시는 들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성도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찬양에 변치 않는 성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은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불로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은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허갈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시며 매일의 일화할 양식으로 구원의 일화기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에 그 찬양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